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주님 뭐해? 다시 한번 갈까? 빨리 끝내줘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야 너 뭐해? 이거 찐이다 아 진짜 환불하시죠 하나 둘 셋 빨리 봐라 잠시만 잠시만 어? 빨리 녹이소 빨리 다 한 대로 이거 집에 갈래 국장님 과거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예 제가 뭐 오늘 오른손잡이입니다만 왼손잡이인 표영훈 신부님을 상대로 왼손으로 어..봐드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초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초?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진짜 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진짜 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되겠다 정정당당하게 개그맨 정정당당하게 오래 버티기 하나 둘 셋 시작 Ờ... 별로... 별로 힘든... 힘든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돼 언제까지 다리 프리 미나 아 나 혼자서!! 마지막 팔씨름이거든요 한 팔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심! 오깨다!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조심해!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강해지는 비법 다음 주 화요일 부산의 알고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! 됐다! 아 이거 넣어야겠다 얘 동영상이야? 예 이거 팔씨름은 못해도 생활적인 건 가능하다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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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~~ 히트!